길고 긴 인생의 무료함이 깃들었다면 바로 지금이 배움이 필요한 순간이죠. 야심한 밤의 즐거운 배움, 낭만 야학. 자 오늘은요 교육문화기획자이시고 문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복영 대표를 모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문화기획자, 카페 운영.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소개 좀 직접 해주세요. 저는 창원 사파동에서 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의미큐레이터 박복영입니다. 의미큐레이터요? 큐레이터하면 보통 미술관 같은데 가야 만날 수 있는 직업인데 의미를 큐레이터한다. 정말 어떤 의미예요? 네 요즘은 창직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창직. 네 자기 직업을 창업보다 더 나아가서 창직. 자기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인데 저도 제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어서 제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책이랑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과 삶의 의미를 찾아주겠다. 뭐 그런 의미로 미미큐레이터라고 정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기 개별 분야 아주 돋보적인 분이신가. 네 창직 시대. 그러면 요즘 얘기하는 북 캐릭터 그렇죠? 뭐 이런 거 연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문화카페에서는 어떤 작업들 하세요? 네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전시 공연 여러 가지 세미나 이런 행사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서 위주로 제가 책을 큐레이션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도 하고 있고? 네 서점을 겸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핸드메이드 공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선생님들과 연계를 해서 클래스도 하고 작품 전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 웅갖고 다 하시네요. 네 웅갖고 다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루 종일 밥 먹는 거 빼놓고만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북 카페의 사랑방 같은 오시는 분들 어떠세요? 다 좋아서 오시겠죠? 그렇죠? 네 일단 사랑방이라는 공간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감사하게도 오시는 분들이 다 좋아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 것들에 참여도 많이 해 주셔서 마을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을 커뮤니티까지요? 그러시구나. 아 코로나만 아니면 진짜 저도 한번 당장 뛰어가고 싶은데 왜 몰랐죠? 자 의미 큐레이터시니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질문 하나 자 2020년 하루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하루 남았으니까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에 계획하면서 셀프코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셀프코칭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스스로를 코치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1년을 잘 살았는지 스스로 돌아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이제 새해 계획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그 전에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잘 살아왔나를 돌이켜볼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타인과의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각자의 역할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 시작을 하시면서 청취자분들이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셀프코칭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셀프코칭 방법까지나? 네.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코치 셀프코칭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네. 뭐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먼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아 역할을요? 네. 되돌아가는 7가지 이상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방송인, 마누라, 이웃 이런 거 말씀이시죠? 이웃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막상 쓰라고 말씀을 드리면 7가지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 역할을 좀 세분화시키시거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해 보시면 역할이 더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말고 자녀가 둘 이상 있으시다면 첫째의 엄마, 둘째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구분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진짜 뭐 그 정도 떠오르네 진짜.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오크 양동이 아시죠? 오크 양동이가 뭐예요? 그 작은 나무 판자들 엮어가지고 만든 양동이. 아 저는 오크 그러니까 맥주 만드는 거. 비슷해요? 오크 통도 괜찮고요. 오크 통을 양동이 모양으로 만든. 그 양동이를 지금 상상 속에서 만들어보실 텐데요. 제가 상상으로 해볼까요? 네. 이제 그걸 만드시는 겁니다. 이제 그 역할을 먼저 몇 가지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 역할들 중에서 비중이 큰 거는 너비가 이렇게 넓은 판자가 되는 거고 비중이 좀 적었다 싶은 거는 좁은 판자가 되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양동이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 양동이를요? 네. 내 역할들의 판자를 엮어서 양동이를 만들어보는 거네요. 양동이를 그러면 이렇게 이어주는 건 아니 판자를 이어주는 건 뭘로 이어요? 그건 일단 끈으로. 아 끈으로? 네. 아 저는 조각이 몇 개 없을 거. 아니 어떤 건 엄청 크고 어떤 건 너무 작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 일곱 가지 이상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엮어서 양동이를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그 판자들의 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완벽하게 한 역할의 판자는 높이가 높을 거고 네. 네. 뭐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조금 만족을 못한다 하는 역할의 판자는 높이가 낮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중이 크다고 해서 높이가 높고 비중이 작다고 해서 높이가 낮은 게 아니고요. 비중이 커서 너비가 넓더라도 오히려 만족도가 낮아서 그 높이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양동이를 만드셨으면 이제 다시 또 상상 속에서 그 양동이에 물을 채울 겁니다. 아, 바로 넘쳐버리는데요. 바로 넘치나요? 네. 굉장히 낮은 판자가 하나 있었나요? 네. 물을 채우면 물이 당연히 가장 높이가 낮은 판자의 높이까지 채워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물의 높이가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래요. 아, 내가 사회생활 그래도 잘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만족도를 느끼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판자만 높이가 높아도 사실 물의 양을 채우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낮은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물을 좀 더 많이 채우려면 그 낮은 판자의 높이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거를 높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 높이를 어떻게 조절을 할지를 계획하시는 게 내년을 계획하시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구나. 판자를 뺀다고 하면 좀 당황들 하세요. 그 역할을 뺄 수 있나. 그런데 어쨌든 기한을 정해놓고 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역할에 집중을 해야 할 때 좀 내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들은 잠시 빼두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모든 것에서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자존감이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뭐 여러 개를 그냥 끝까지 지고 가려다가 보니까 그냥 무리 그런 것 같아요. 나 진짜 나이가 들어도 욕심을 왜 못 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토대로 셀프 코칭한 나를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요? 위로도 셀프 위로가 중요한가요? 네. 위로를 하시기 전에 위로를 할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셀프. 계획을 세우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기한을 두고 목표를 정하시면 좋겠고 그 목표는 너무 높거나 막연한 것 말고 간결한 그런 목표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연말에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해드리자면 원워드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원워드 한 가지 단어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책일지 궁금한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We just said don't forget to remember입니다. 낭만야학 오늘은 의미 큐레이터 박보경 대표와 함께 2020년 마무리하는 방법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크양동이. 원워드. 원워드 책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새해가 되면 다들 목표를 세우고 좀 거창하게 비전과 사명을 정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의 단어 진짜 원워드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원워드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사례 이런 걸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잘 됐네. 안 읽어도 박보경 대표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나만의 원워드는 어떻게 정할까요? 먼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확보를 하고 정하셔야 해요. 그냥 원워드라고 했을 때 그냥 좀 좋아 보이는 단어. 네. 러브. 섹시. 네. 그리고 뭐 평소에 저렇게 해야지 저거 중요하지 생각했던 단어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떠올렸을 때 가슴 설레고 막 벅차오르고 막 힘나고 이런 단어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책에서 원워드는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떠올린다. 네. 그래서 명상하듯이 좀 차분하게 앉으셔서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을 오래 해야 되네요. 신중하게. 그래요. 그럼 원워드를 일단 정했다 치고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단어를 잘 보이는 곳에 둔다. 이를테면요? 뭐 예쁘게 적어서 이렇게 걸어놓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미지 만드셔가지고 배경화면으로도 쓰고 카톡 푸사도 쓰고 계속 노출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두 눈에도 보이고 남눈에도 보이고 뭐 이렇게 되네요. 네. 남한테 알리는 것도 좀 중요하죠. 공연하는 것도. 그렇죠. 못하면 부끄러우니까. 네네. 그리고 원워드와 관련된 노래나 격언을 수집하라는 것도 이 책에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어야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될 때 원워드의 방향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라. 궁금합니다. 그럼 박보영 대표의 원워드 결정하셨어요? 네. 저도 최근에 2021년 원워드를 도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약. 네. 도약. 이것도 제가 처음에는 확장이라고 정했어요. 그것도 좋는데요. 정말 제가 필요해서 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떠올려봤는데도 막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맞아 해야지 하는 그런 의무감에 어깨가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확장이. 네. 확장이.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 점프하는 이미지가 떠올라서 도약이라고 정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좀 힘이 나는 걸 느꼈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된 것도 제가 원워드를 도약이라고 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저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방송에 나오는 게 도약이라고 생각하실 거네요. 그러면. 점프. 그렇죠. 멋있습니다. 도약. 도약은 또 도전에 다른 말로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박봉희 대표님 이거 원워드 도약을 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책을 읽고 정해야지 생각하고 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네. 거의 확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확장을 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살아봤더니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고민을 했고. 그렇구나. 네. 또 하루 이틀 정도를 고민을 해서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아니 박병희 대표는 2021년 시작이 되기 전에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아 너 어떡하지. 왜냐하면 우선 살아보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죠? 그럼요. 그리고 또 시작이 꼭 1월 1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준비를 됐을 때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아 그래요. 용기가 납니다. 아 용기? 용기도 괜찮은데요? 네. 그래요. 또 다음 주에도 우리 박병희 대표 모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휴 한 해 보내고 또 바로 다음에 만나 뵙겠네요. 박병희 대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